군입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월성 고환경 보건 연구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과거의 동식물 자료와 지질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일본과 중국의 고환경 연구 사례가 발표됐고 내일은 월성에서 출토된 동식물 등을 통해 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 중점 발표됩니다.